당진시가 충청남도 최초로 영세사업자 노동자들을 위한 노동자작업복세탁소를 개소했습니다. 당진시 노사지원팀의 황교 팀장을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당진시청 기업지원과 노사지원팀장 황교입니다. 먼저 노동자작업복세탁소 개소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그동안 대기업은 자체 세탁소가 있지만 중소기업 노동자들은 작업복에 묻은 오염물질을 가정용 세탁기로 제거가 어렵고 일반 업소에서도 세탁을 거절한 사례가 많아 비싼 비용을 주고 세탁을 하여 경제적 부담이 있었습니다. 당진시는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시의회, 당진시 노사민정협의회 등과 함께 긴밀히 협력하여 2021년 주민생활 혁신사례 지원사업에 선정되는 등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올해부터 시범운영을 실시하여 지난 22일 당진시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충청남도 최초로 영세사업자, 노동자들을 위한 노동자작업복세탁소 개소식을 개최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네, 작업복세탁소 이용 방법도 한번 소개해 주시죠. 당진시 노동자작업복세탁소는 충남 당진지역자활센터에서 위탁 운영을 맡았으며 시는 총 2억 1천만원을 투입해 부국공단에 위치한 당진시 근로자종합복지관 1층에 146제곱미터 규모로 설치하였고요. 시설 내에는 하루 600벌의 작업복세탁을 할 수 있는 세탁기 3대, 건조기 3대, 드라이크리닝 1대를 비치하였으며 세탁비는 하복 500원, 동복은 1,000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회사에서 당진지역자활센터와 직접 계약을 하시면 수거하여 세탁 후 배송까지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런 사업을 통해 앞으로 어떤 효과들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이번 작업복세탁소 개소를 통해 중소기업 노동자들은 세탁 편의와 건강복지에 효과를 얻고 사업을 운영하는 당진지역자활센터를 통한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과 자립지원 효과도 기대되는데요. 당진시는 앞으로도 각계계층 전문가들이 참가하여 노동자들의 복리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당진시 황규호 팀장이었습니다.